아 너미야 아상필 피피 피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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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타타타타 10살 쓴다 10살 쓴다 연사도 쓰고 연소도 쓰고 연소도 쓰고 연소도 쓰고 연소 하는 중 아 제 타락수요 한판 왜 초복이 안 나오고 하하 쓰레기야 개똥겜 진짜 무적 무적과 무적 무적 개 아프네 아까 앉았으면 지금쯤 고래랑 하이파이브하고 있었겠네 어 길가기어네 난고다극보 일 괜찮아 살거야 엔터피 엔터피 아쉬 연장으로 전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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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급이 엔터피 이거 이게 해먹어 저희 그 그 아 네 보리라스와 나쁘죠 1 1 1 1 오 완타 뭔데 저거 왜 내 덱 완타 덱 완타 덱돔 무석서거 썰 때 타이밍 안맞네 맞네 아 신이 그래도 나치였나 오이 스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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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스나이 어 아니 아까 일 고였잖아요 아니 아까 일 고였잖아요 절단 화형 쓰다가 절단 쓰려니까 쓰기 싫네 에잇 사기 그만 쳐 오이 옴 비없나 넌 또 뭐야 쓰레기 게임 첫 턴 낭비하는 스나이코 첫 턴 낭비하는 스나이코 신이 기쁜 낭비하는 스나이코 러하 강화할 기이 없다 저도 있던걸 지불같은거 나줘봐요 대가는 지불되었다 스네코라 채물 엄청 애매한데 2단 몸박 2단 몸박 2단 몸박 3단 몸박 3단 몸박 3단 몸박 3단 몸박 3단 몸박 2단 몸박 가카 가카 오테로 가카 가하하 가하하 앤드 쓰레기간을 가카 다락이iona 안그릇 Banaborn 주이소 본따고 스갈트 견 뭐야 안다 제물 강화했어 뭐하게 인마 나이스 그지가 내 거 아니 놀리는 건가 무안동력 에너지다 무안동력 아 카드 보상 왜케 쓰레기야 수고 수고렘지 써더 수고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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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서순이 된다고 이러면 서순 아니네 옥수 잡으려면 가지가 잘 둬야되네 가지가 허락해야 이길 수 있다 가지님 제가 다음층에 올라가도 될까요 안 돼 아 내 본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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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에너지 물 먹어야 될 듯 하락 써야되니까 다시 타락이라고 방심하다니 다시 타락으로 죽은 적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이긴 적이 더 많지 드로스레기 가네 하하 씨 스킬 어디갔어 미친겜 아니 나올 게 아니고 인바 으 으 으 으 으 트가 으 으 으 으 하락을 왜 두번이나 부적특 999골드를 주는 뛰어난 유물임. 쓰쓰쓰 쓰쓰 쓰레기 뱀트 저거. 와아... 이거... 감탄이 절로... 체물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체물을 쓰기는 싫고 진짜 체물이었네. 이게 가지 타락이지. 아로마! 백의 쓰레기 왜 이렇게 많아요. 복복송. 복제 포지션 성공하기. 발악. 복제 포지션 성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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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가 너무 약해요. 복제 포지션 성공하기. 복제 포지션 성공하기. 복제 포지션 성공하기. 이들은 없으니까 도낙히자 여기서 죽으면 돈 다 못쓰네 두번 뽑았는데 두번 다 삼코야 옳거니 드디어 잡았다 삼코가 제일 많고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구나 현장 검거 검거하니까 바로 이 코스트 올리죠 증거를 없애는 중 오디를 하겠어야되네 오디를 하겠어야되네 오디를 하겠어야되네 오디를 하겠어야되네 오디를 하겠어야되네 이 몸은 타락했다 오락 오락 타락 오디를 하겠어야되네 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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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걸 써요 난기 이 적은 공격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할팽아 1턴 타락 1턴 타락할 확률 서폐의 자필 확률은 25%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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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사끈 깎아 살려주기 실패 내가 죽인거 아님 아무튼 아님 사끈 깎아 타락 나오면 훨씬 세구만 가리 줘봐 3진화 최종진화 고능력을 얻었단 말이다 어 면사 지불할건데 어 그 면사 지불할거야 까까 어 지옥불하니까 약간 지옥특산물 같네 지옥특산물 같네 비밀병기 지옥불 연산 지옥 지옥 후루룰 잠깐만 후룰 잠깐만 후루룰 내 타락 후루룰 이렇게 할만하지 않아요 이 역회는 배율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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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초 와우 무감각이 맞지 않음 타락 어차피 한장이잖아 예 얏 얏어 아이 뭐 개 억울하네 다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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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리 모함 다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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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감각 파리 무감각 파리 결국 3개 마리케이드 넣은거 일 안했네 도움받은 놈 수고렘 주이 주이 수고렘 선 이지피지 레이먼스 저큰지 심장아 좀 더 뛰어봐 심장아 좀 더 뛰어봐 거론 난 방어도를 올렸을 뿐인데 어째서 죽는 것이지? 오 이 정도도 버티지 못하는 것인가 2030 아니 골드는 뭐 2000원이나 벌었냐 얘가 1000원 벌고 1040원은 어디서 나온거야 황금우상도 없는데 얘는 그냥 돈이 많은 공개 소근만로 인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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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